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에게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5% 룰이 있는데요. 이게 상정규칙이 있어요. 면적하고 공시가격 가액이 5%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게 아기가 상속 개시일이에요. 개시일이면 상속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속 아파트. 그런데 이 평가 기간은 6월, 6월 이렇게 6월 내에 비교할 수 있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찾아요.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서울, 송파구 이쪽에 송파구, 그 다음에 문정동,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아파트, A 아파트 이렇게 침문은 지도가 떠요. 지도가 이렇게 뜨면 이쪽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딱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요. 이게 층별로 거래일시, 일시, 그 다음에 금액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무슨 동, 동이나 호수는 절대 안 나온다 이거죠. 동, 호수가 나와야 개별 공시가격을 알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층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층짜리를 잡아야, 2층짜리가 얘기가 상속 주택이 2층짜리다. 그러면 이쪽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가장 가깝다. 그러면 이쪽의 거를 이제 위산 매매 사례가액으로 찾아가지고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국세청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쪽에서 신고한 거, 이쪽에서 신고한 거, 이렇게 신고한 거, 이렇게 신고한 거 다 알아요. 왜? 자기들은 동, 호수가 다 나오니까. 동, 호수 신고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이 104동이고 이쪽이 105동, 204동, 302동, 뭐 이런 식으로 101동, 뭐 이렇게 107동, 208동, 뭐 이런 식으로 다 온다고. 이게 한 5천 세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이거를 유산 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낼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동, 아니 같은 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찾아낸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세청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조사하는 사람, 상속처 조사하는 사람이 전산을 떠들어보면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면적 5% 이내 거 찾아야 되고 공시가액 5% 이내 거. 그러니까 이 상속주택의 공시가액이 만일 8억이다. 그러면 8억에서 5% 이내 면적이 뭐 32평 평방이다. 그럼 32평에서 5% 이내 거를 다 찾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열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근접한 거를 찾아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낼 수 없다니까요.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도 못 찾아야. 자기가 일일이 찾아봐야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왜 납세자한테 요구하느냐. 유사 매매 사례가에게 애당초 탄생 시점이 특성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뭐 세수 증대 아이디어 이렇게 내가지고 국가장 회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설정해서 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은 특성을 특별 승진으로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이게 나왔다. 안건이 됐다 이거죠. 제안이 된 거다. 그때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 모르니까 상수 세무서에 신고된 가액을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것 좀 알아봐달라 그것 좀 알아봐달라 그게 로비였어요. 신고하는데 위사 매매 사례가 우리가 한번 그런데 그러잖아요. 애가 상속 개시일이면 개시일. 그러면 애가 이제 평가 기간 내에 있다 합시다. 평가 기간 내에.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2억에 팔든 이 사람이 뭐 15억에 팔든 이쪽에서 16억에 팔든 이게 다 자기들 개인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가액이라는 실거래가액이라는 게 시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금매가 되면 금매 싸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그거를 원을 하면은 그 틀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동호수마다 동마다 그 로얄 층이 있고 로얄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 매매는 그런 거를 위치에 이거를 봐라 방향 이런 걸 봐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쪽 이래 이 방향으로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있는 경우하고 햇볕은 이쪽에서 뜬다. 이런 거 좀 해주라. 애기가 10층이고 애기는 2층이다. 뭐 이런 거 좀 봐달라. 틀리지 않느냐. 같은 아파트니까 돼.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동일주택 딴집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라는 개념을 그러면 법에다 넣어라. 법에다. 뭐가 유사하다는 거냐. 문헌 원칙에 의해서 유사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칙으로 해가지고 규칙은 국세청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를 만들어서 유사라는 개념은 동일주택 단지고 면적이 5% 이내에서 거의 같고 그리고 가격도 공시가격도 5% 이내에서 같으면 거기서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유사 매매는 아니 유사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적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면적이 동일하고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찾아야지 어떻게 해서 5% 룰을 찾아요. 5% 룰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소송해서 꼭 이번에 따져보고 싶다 이겁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법에 이게 있지도 않는데 유사라는 개념을 왜 이게 국세청 규칙으로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단지가 단지가 A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이게 도로폭이 20미터면 틀려요. 그런데 국세청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2단지 이렇게 하고 3단지 또 얘기해 3단지 있으면 3단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쪽 상속계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액수 좀 큰 거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할 테니까 알아서 불복하세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거의 유사 매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복 안 하면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불복해도요. 저는 이게 이제 그때도 이제 청장님이 그러더라고 결제 들어갔는데 그거 위안 아니야? 유사 매매 사례 위안 아니야? 제가 봐도 그거는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법원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법원에서는 적법, 적법, 적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여러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보면은 한 번 나올 때 딱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먼저 이제 유사 매매 사례라는 거는 이런 걸로도 우리가 시가로 하겠다라고 그 문구만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고 지고 뭐 가격 변동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판례에서 한 번씩 지고 나면 또 누군가가 고쳐요. 그 거꾸로. 거꾸로 고쳐가지고 또 법이 바꿔지고 뭐 또 규정이 바꿔지고 규정이 또 보완이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법만큼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왜 해년마다 바꿔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해년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게 왜 거기에서 그런 법이 필요하느냐. 모든 사법이,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세법이 있는데 거기서 해라 그러면 그런데 이걸 조세특례제한법에 가서 거기서 공제해줘 버리고 혜택 줘버리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더기법이 되어버리죠. 속칭 걸레법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있으나 마나 그렇게 되잖아요. 민법이 있어도 자꾸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민법을 까라뭉겨버리면은 민법이 있으나 마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항상 이 위산매매 사례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가격 변동이 가격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시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가격 변동의 개념이 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슉 계속 계속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이거 하나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판례마다 이거를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많이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위산매매 사례가역으로 직접 이제 소송할 수 있는 이제 불복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뭐 기대는 하지는 않는데 일단 쟁점은 어느 쟁점 하나하나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쟁점 어느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서 소송에 가서 승부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뭐든지 주장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판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금에서는 자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그리고 특히 조세영사 같은 경우는 개심죄 걸린다고 함부로 무죄 주장하지 마라.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왜 개심죄라고 이렇게 또 봐야 되는지 무죄는 무죄니까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개심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